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12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왜 미국에 석유 컨설팅 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얘기에 갈피를 못 잡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석유가 도대체 나온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데 미국의 컨설팅 업체 고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 그겁니다. 석유가 나올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진짜 석유가 거기서 경제성 있는 석유가 있을런지는 시출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땅이 가지고 있는 바다 밑에 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것은 충분히 석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석유가 있을 조건은 충분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출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번의 시간에 이어가지고 방응모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방응모 일곱 번째 시간이죠. 자선기부와 사회사업 활동. 그가 신문사를 운영하게 되자 덕대 출신이 신문사 사장이라는 멸시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방응모가 신문사를 신문사 사장이라고 하니까 방응모를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서 교수로 있던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이 신문사를 인수했다면 그런 얘기 없겠죠. 아니 땅만 파내려가든 두더지처럼 땅만 파든 금광하던 사람이 신문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땅만 파던 놈이 뭐 잘났다고 또 신문사까지 하노? 이런 식으로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멸시적인 시각은 일본의 감시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다. 1933년 여름 당시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조선일보사 기자 오재동이 일본인이 찍은 구포지역 일대의 수해 현황 필름을 입수해 조선일보 본사로 올려보냈다. 동아일보 지국장 당시 정주군 수해 구제회 조직해본 경험이 있던 그는 수해 지역 구제 활동을 케이트 모임을 조직한다. 이렇게 땅만 파던 금광하던 놈이 무슨 신문사를 운영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수록 사회에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둔 겁니다. 그렇게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자꾸 이러면 시일이 지날수록 그런 비판의 소리가 줄어든 거죠. 아니 그래도 땅만 파던 금광하던 사람이었는데 조선일보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이 참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 과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신문사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사회에서 자꾸 그런 안 좋은 비판이 나올수록 좋은 일을 해서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해 지역 어디서 수해가 났다 하면 그 수해 지역도 이렇게 가서 도움을 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함으로써 자기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그러므로서 땅만 파던 놈이 신문사로 어떻게 운영해 이런 나쁜 얘기들이 없어진다고 하죠. 내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객제에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객제에서 금방 나와서 뭘 할 게 뭐 있겠어요. 도시에 촌놈이 도시에 금방 나와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댔어요. 그래서 흔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천하다고 손가락짜리 찌라는 그런 녹아다 가서 입당벌이 돼요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렬에 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이 생기니까 내가 그 말에 격분을 해가지고 내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화내거나 흥분을 하면 그게 마이너스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흥분을 하고 화를 낼수록 자기만 손에 닿은 거죠. 그래서 언제나 흥분하지 말고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습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흥분하거나 함부로 사소한 일에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올바로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매진합시오. 내가 지금 하는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유튜브가 어떤 데 들어가보면요. 밤마다 어디를 쑤신다네. 밤마다 어느 구멍을 쑤시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 유튜브라면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이미지. 내가 지금 하는 유튜브는 뭐지? 인간탐구잖아요. 이런 유튜브는 접속자 수는 적어지겠지만 구독자와 접속자 수는 적어지겠지만 그런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큰, 크게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게 무형의 재산이죠. 자기 이미지를 좋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매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예요. 접속자는 내가 실효증에 걸리지 않게 실효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탐구라는 콘텐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 관리하는 것,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지가 나빠지면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미지가 나빠지면 결국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똑같은 것들.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북한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나빠져 있으면 결국은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미지 개선을 하고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첫째 김시혈통이 대대로 이어받는 반봉건적인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전에 왕과 같은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입만 열면 공화국이라고 떠드는데 진정한 공화국이 아니다고 하죠. 진정한 공화국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그다음에 핵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이 될 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자선기부와 사회사업 활동도 했다 이런데 그렇게 자꾸 땅만 파던 놈이 무슨 신문사를 경영하느냐 이렇게 주위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말에 반박 대꾸할 필요는 없고 그럴수록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쌓아갔다 이거죠. 방응문은. 그래서 자선기부 활동도 하고 사회사업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수혜가 나왔다 하면 그 수혜지역에 도움도 주고 물론 수혜지역에 도움을 주고 불우이웃 돕게 하는 게 선행을 베푸는 거죠. 그러나 멀리 봤을 때는 그 베푸는 선행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그게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그 선행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잖아요. 그럼 그 선행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방응문은 그런 점에서 참 현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33년 6월 4일 조선일보 부사장으로 재직 중 개인 명의로 1천 원을 기타 갖고 회사 명의로 500원을 내 구호금을 영남 수혜지역에 보냈다. 그해 7월 21일 서해안 지방에 태풍이 올라와 진남포와 평양의 고깃배 300여 척이 행방불명되었다. 이 태풍은 동해에도 폭풍으로 몰아붙였다. 방응문은 수혜구호대를 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물자를 지원했다. 1933년 11월 이공서와 함께 두 주간 일본 언론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귀국호 보성전문학교에서 주최하는 전국 운변대회의 후원금을 기타가였다. 그러나 동아일보에서는 다소 냉담하게 반응했다. 1934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그는 신문사 비행기를 띄워 에어쇼를 진행하였다. 무료로 개최한 비행기 에어쇼에는 제6회 서울 유치원 원유의 축하 비행으로 개최됐고 2천여 명의 유치원 어린이 및 학부모 3만 명의 관중들이 모였다. 1933년 당시 방응문은 개인적으로 1만 2천여 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했다. 그는 학생 장학금 지원을 계속 추진 1933년 12월 12일에는 그의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이심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다. 그는 이심회를 통해 장학생 지원 장학생 모임 등으로 조직을 다져나갔다. 이심회는 다시 모임을 서중회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 유지되었다. 서중회로 명칭을 바꿀 당시의 회원수는 60명이었다. 그의 장학생 모임이자 장학재단인 서중회는 조선일보가 강제 폐관된 뒤 1940년 이후 서중회의 장학재단적 성격은 동방문화학원으로 이전되었다. 1934년 6월 2 내지 3일 사이 연평도 근해에 큰 폭풍으로 조기잡이로 몰려있던 어선 1,500척이 파손되고 어부 200명이 실종되며 부상자가 140명이 나타났다. 이때 그의 명의로 100원 사원일동이 37원 45전을 모아 구호금을 현지로 보냈다. 7월 20일에는 삼남지방에 폭우가 쏟아지자 영산강 유역과 김해지역이 물바다로 변했다. 방흥무는 비행기를 통한 수해구제 사업을 실시했다. 이때 수몰지구에 고립된 이들에게는 비행기로 빵을 실어다가 공수하기였다. 공수하기였다. 이게 덕을 쌓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남한테 베푼다는 거. 이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남한테 베풀면 말이죠. 그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덕을 베풀면 덕이 되어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흥무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거듭되는 겁니다만 방흥무가 조선일보 사장이 되었다. 이러니까 땅이나 파던 놈이 무슨 사장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그렇지만 조선일보 사장 조선일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조선일보가 갖가지 덕을 쌓는 일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그런 얘기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땅만 파던 놈이 무슨 신문사를 경영하느냐. 이런 나쁜 얘기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사회에 덕을 쌓는 이런 일을 하면 그것이 꼭 남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실이 흐른 후에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고 합니다. 육로로는 사원신명이 극파하여 취재활동을 벌였는데 사원이 김해 지국장과 함께 현지로 차를 몰아 사진을 찍고 나오다가 길이 모두 물에 잠겨 자동차가 물에 휩쓸린 뻔한 하기도 했다. 방흥무는 앞장서서 기자들을 내려보내고 독려했다. 삼남지방의 수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사가 500원, 방흥무 개인 명의로 500원, 사원일동이 70원을 내어 1075원의 구호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그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집안 식구에게는 항상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 것을 강조하여 그의 가족이 닭 한 마리 먹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자부, 이성춘과 자부라는 것은 며느리죠. 며느리. 이런 얘기는 방흥무의 며느리였던 이성춘과 통행했던 그의 한 친구와 이와여대와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박봉주가 증언하였다. 그 밖에도 아동문학과 윤석중, 국회의장 민관식 등이 그가 가족에게 근검 전략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렇게 사회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가족에게는 아주 엄격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에게는 언제나 근검 전략을 하라고 외쳐댔다는 거예요. 돈을 우습게 알지 말라. 근검 전략하라. 이렇게 항시 자기 가족들한테는 엄격했다는 겁니다. 압수필화 사건, 1934년 4월 1일 조선청덕부 경무국은 비상실을 이유로 재양군인의 회원과 청년 단원에게 경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전조선경찰서장회의에 제안했다. 그러자 조선일보의 어떤 기자들은 경찰력의 증가를 규탄하는 경찰력과 허생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어 압수됐다. 그러나 압수사태를 만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가지 않았다. 그는 언론 경영인의 위치에 서서 편집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 압수로 인해 편집국 직원들이 사장의 눈치를 보았는데 너무 의의에 의해서 놀랐다는 증언도 있다. 1934년 여름 문자보급 운동을 재개하고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조선박물전람회를 주재했다. 조선일보사에서는 1930년부터 한글 원본 교재를 발행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소년잡지 개설 및 장악사업 1935년 그는 조선일보 15주년 기념 및 새 사옥 낙성을 기념하여 신문문화전람회를 12일간 개최해야 했다. 그의 6월 11일 고속윤전기를 수입해온 뒤 새 사옥 부지를 마련하여 6월 12일부터 7월 6일 태평로 일가에 새 사옥을 건립 낙성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1936년 그는 조선에게도 잡지를 읽게 하겠다며 소년잡지를 시작 제목도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였다. 조선일보의 자매지인 소녀지를 발간하면서 필진으로 윤석중 등을 영입했다. 윤석중은 일본에 유학가서 공부를 좀 더 할 생각을 방종현과 백석에게 말했더니 이 뜻이 그대로 방흥모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1939년 4월에 일본으로 건너간 윤석중은 방흥모의 양손자 방흥연구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윤석중은 일본 유학시 방흥모로부터 월 30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윤석중에 의하면 나는 이건 말고도 마해송을 통해 얼마동안 30원씩을 더 받았어요. 아마도 방흥연구와 같이 있었기에 월 3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1943년 봄 직룡장을 받고 피해서 귀국했지요 라고 하였다. 그는 2년 미나 출신과 상관없이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지원 사유가 타당하다면 바로 학비를 부쳐주었다. 1940년 폐관대까지 월 60원씩 70여 명에게 매월 학교로 송금해서 찾아쓰게 했다. 이 중에는 김기림, 문동표, 박치우, 백석, 이원조, 이갑섭, 정근영 등이 있어 서중회 회원들로 활동하기도 했다. 영흥조립사업 방흥문은 1935년 4월 10일 조선총독부를 통해 함경남도 영흥군 일대의 국유림에다 조림사업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국유임랴대부를 신청한다. 당시 조선총독 우카치카츠식에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4개월 만인 1935년 8월 27일에 임정 103호로 조림사업을 허가했다. 조선총독부 임정 103호의 통호장 문서에 의하면 함경남도 영흥군 단속산의 국유림과 원룸영 70령의 국유림 그리고 향산의 국유림 등을 8년에서 10년간에 걸쳐 조림하기로 되어 있다. 국토가 헐벗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는 이 조림사업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그가 국유지를 임대해서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은 곳은 영흥군 선흥면 자산리 산 6-2, 태와리 산 64단속산 3의 국유림 1470정 3단 3요보의 면적에 대한 조림은 1935년 8월부터 만 8년간 총 302원 28원의 대부료를 물고 조림하는 것이고 영흥군 선흥면 자산리 산 157-2, 성리산 6, 남흥리 산 10, 서성리 산 89, 태와리 산 232, 향복리 산 5, 향산리 산 87, 인풍리 산 136, 용남리 산 3-1, 용신리 산 72, 용수리 산 61, 향산이 국유림 3493정, 6단 9요보는 1935년 8월부터 10년간 694원 30전의 임대료를 내고 조림하는 것이며 선흥면 태와리 산 158, 인풍리 산 83-1, 산 83-2, 산 83-4, 산 83-7, 산 83-9, 수상리 산 22, 용수리 워림룡 산 용반리 산 22, 산 37, 용산리 산 1번지, 용반리 산 45, 산 50, 원각산 용산리 산 81, 응봉 1등을 포함하는 5,843정 9단 3요보의 면적에는 1935년부터 만 10년간 1,158원 3전의 임대료를 내고 조림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방흥모가 조림 사업을 시행했던 것은 북한이 유치한 곳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흥모가 심려를 기울여서 조림 사업을 했지만 방흥모는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죠? 현재 북한 땅은 다 벌거숭이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방흥모는 영흥군 선흥면 성리 12개 리의 임랴 조림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조사임 업부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사업주임으로 아들 방재위원을 안쳐 관리 책임을 맡겼다. 함경남도 영흥군 선흥면 성리로부터 12개 리의 면적 1만 800정보는 1정보당 3,000평으로 계산한다면 3,240만평의 면적이 된다. 1936년부터 서상리산 89-1의 34정보에 조선소나무 4만 9루를 심기 시작 선흥면 성리 270-2, 270 리꼴 2의 밭 519평, 27-1의 대지 151평 등 670평의 토지를 확보하여 근거지로 삼고 묘포 단지를 운영했다. 이 묘포 단지에서 낙엽송과 오동나무를 대량으로 재배했다. 묘포 단지에서 나오는 묘목이 부족하자 경기도 수원의 부국원이라는 묘목상에서 묘목을 구입하여 서상리산 89-1의 134정보와 성산리 6-5정보에 낙엽송 1백만 그루를 심었다. 묘목이 부족하자 다시 영흥군 도량리에 따로 3,000평의 토지를 매입, 여기에 씨를 부려서 나무를 기르게 했으며 방제의 경위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 산의 나무가 울창하면 말이죠. 선진국은 대부분 산의 나무가 울창합니다. 그런데 못 살고 후진국, 즉 북한과 같이 그렇게 후진국으로 갈수록 산의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베어서 뗄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선진국이 되면 나무로 뗄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 이런 고급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의 나무가 울창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휴전선 근방에 있는 나무도 베어내겠어요. 벌목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선 근방에는 항상 나무가 없게 아주 민둥지역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휴전선 근방에 나무가 울창하면 공비가 넘어와도 발견을 못한다. 이래서 휴전선 부근에는 천부 나무를 베고 슈프를 없애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옛날 얘기죠. 이때 천년 잔목 보유 면적도 파악할 겸 재칭력을 실시했다. 1936년부터 1941년까지 9만 5,039원을 투자하여 조림사업을 꾸준히 해나가자 당시 일본의 조림회사 스미도모사 이모프가 30만원에 사겠다고 제의해왔다. 그러나 방흥무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밖에도 후일 미군 제2사단이 주둔하게 되는 그의 별장 주변에 밤나무와 뽕나무를 심었다. 1939년 8월 조선총덕부 농림국장은 사업 부진이란 이유로 식재묘목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며 영흥역전 앞의 육단보 묘포를 확장하라 하였고 우량수멸을 생산하기 위해서 함경남도 산림회의 알선을 받아른 등 구체적인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화전민 430호와 내림지 거주 34호를 내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흥무는 압력에 불하지 않고 계속 조림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1940년 5월까지 함경남도 영흥군 선흥면 성리의 12개의 리에 포함된 1,1807정보에 329만 2,2002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었는데 조선송, 낙엽송, 적송, 오동, 밤나무 등 5종을 심고 키우는 데 7만 원이 투자되었다. 그의 조림사업이 성공하자 조선청독부는 1941년 1월 8일자로 함경남도 영흥군 소재 단속산의 3회 5개 구교림 임대지에 관한 사업 방침과 세부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1월 13일 오전 중으로 지점 임정과 처분계로 출동하게 했다. 그는 스미, 도모, 사로, 매각하라는 요구를 1941년까지 계속 거절하며 계속 조림질을 지켰다. 1941년 봄 연인은 1,318명을 동원하고 1,845억 원 20조 원을 들여서 나무 35만 7,700그루를 심었다. 그러나 총독부의 간섭은 심해져서 1941년부터 1943년까지 매년 매월별 조선송, 낙엽송, 적송, 오동, 밤나무 등 5종의 나무를 심는 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공문이 계속 날아왔다. 임업사업부와 조림사업은 1945년 광복 직전까지 계속되었고 김봉원 등의 대리인을 수시로 현지에 보내 사업진행을 직접 파악하였다. 동방문화학원 재단 설립 방흥문은 1936년 박농장의 소유권을 기본자산으로 하는 재단법인 동방문화학원을 설립했다. 동방문화학원은 학교 법인으로 인가된 재단법인으로 그 뒤 고개학원과 인연을 가지고 1936년부터는 보성고등보통학교를 후견화했다. 그러나 얼마 뒤 분리되었다. 그 뒤 방흥모 장학생의 소중의 회원들을 위한 방흥모 장학사업을 주관하였다. 1940년 조선일보가 폐관되자 태평로 구조선일보 사업 안에 동방문화학원의 간판을 달고 조광지 잡지를 계속 발행하는 조광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일제강정기 후반, 중일전쟁 직후 중일전쟁 개전 직후는 1937년 7월 11일에 열린 조선일보 간부회의에서 주필 서춘이 일본군, 중국군, 장계석 씨 등으로 쓰던 용어를 아군, 황군, 진하, 장계석으로 고치고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논서를 쓸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편집국장 김영원과 영업국장 김광수가 적극 반대를 하기도 했으나 방흥모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통화일보가 이미 몇십만 원의 손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3.1운동 때처럼 신문이 민중을 지도할 수 없다면서 서춘이 입장을 지지했다. 한편으로 방흥모는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툭된 안창호를 조선일보에 영입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안창호는 옥중에서 얻은 간질환과 폐질환 등으로 고생했고 진료비 등을 수시로 지원하고 문병했음에도 출옥구 얼마 뒤에 사망한다. 방흥모가 또 좋은 일이란 것은 말이죠. 안창호가 옥중에서 갇혀서 옥중 생활할 때 그때 이미 안창호는 건강이 상당히 나빠졌다는 거죠. 간질환, 폐질환 이런 게 생겨서 고생했고 진료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방흥모가 안창호의 진료비 이런 것도 상당히 대납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창호에게 많은 재정적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꾸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땅만 파던 놈이 무슨 신문사를 운영해 이런 나쁜 얘기들이 없어진다 겁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농촌에서 살다가 경기도 수도권에 나오게 돼서 그때서부터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자꾸 주위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안 좋게만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내 이미지를 좋게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나를 괜히 씹고 시간만 하면 괜히 이승열이 욕하고 씹고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괜히 그렇게 남의 얘기를 씹고 깎아내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지 관리를 이렇게 자꾸 함으로써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 내가 악기도 했지만 내가 유튜브를 왜 합니까? 첫째는 실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탐구. 인간탐구를 얘기하라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이승열이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1933년 20일이라는 장학회를 만들어 국내 대학생과 해외 유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재단법인 동방문화학원, 지금의 숭문중고등학교 전신의 이사장직을 맡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막대한 재원을 들여 1936년부터 함경남도 영흥군 일대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위 조립사업을 벌였으며 그 전 해인 1935년부터는 경기도 수원군 8탄면 일대에서 만 2년에 걸친 간척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1937년 12월 24일 안창호는 병보석 판정을 받고 재판소가 지정한 현 서울대학병원인 경성제국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안창호의 입원 중에 시중을 든 사람으로서는 안창호의 외적과 김순원과 청년 박정우 두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이응준 장군의 부인 이정희가 끝까지 지성껏 간호하였다. 안창호는 병상에서 병원비 문제로도 고출을 겪었다. 이 때문에 조만식은 일본 경찰로부터 안창호의 병원비를 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내가 먹고 살면서 그 선생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며 완강히 거절하고 안창호를 도왔다고 한다. 입원비는 10일마다 120원씩 나왔다. 안창호의 간호를 같이 도와주던 이응준 장군 부인 이정희는 10일마다 계산되어 나오는 병원 입원비로 안창호 선생이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켜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방응모도 안창호한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했지만 조만식이도 안창호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죠. 방응모는 500원의 수표 한 장을 안창호에게 전달하였다. 50일간의 입원비였다. 방응모는 50일간의 입원비를 안창호한테 수표로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나 안창호는 1938년 3월 12일 밤 12시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운명하였다. 내가 이걸 읽어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지금은 함부로 현금을 남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현금 함부로 남에게 줬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니 이때만 해도 일제시대 때고 지금과 같은 세금 관리 체계가 질서가 안 잡혔을 때니까 그랬으니까 이때가 남에게 현금으로 돈을 줬던 겁니다. 지금은 남에게 현금을 거액을 함부로 못 줍니다. 그냥 기껏해야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주는 건 일상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세무당국이 추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줄 때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뭉칫돈을 주게 되면 당장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니 뭐니 해서 청구합니다. 그래서 현찰을 함부로 남한테 주지 못해요. 아까 금방 말했지만 현찰을 줘도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액을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세금을 부과 안 해요. 그런데 한 번 줄 때 적어도 뭐 한 8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당장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1938년 3월 10일 안창호의 장례는 조만식의 주관하에 조촐하게 치러졌다. 당시 방응문은 일본 경찰의 저지에 응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장례 행렬을 뒤따르겠다고 고집하여 청독부 경찰에서 완곡 유지시켰다 한다. 향토문화조사사업과 국산품 애용운동 1936년 봄 노산 이은상이 찾아와 향토문화조사사업을 같이 벌이자고 제안하였다. 이은상이 의하면 청독부가 까탈스럽게 압박하는 통에 직선적인 저항은 어렵고 하니 문화운동 차원에서 우리의 정통성을 발굴할 목적으로 제안했다. 방응문은 돈과 관계없이 해보자고 동의하였고 사업은 1938년 2월에 들어서 시작됐다. 방응문은 향토문화사업위원회를 사옥에 개설했다. 1938년 2월 16일 서울조선호텔에서 모임을 열고 향토문화조사사업의 개요를 발표하였고 조선 각지방의 연역, 지세, 유래연역, 산천, 사찰, 향교, 성원, 명승, 고족, 민속, 민요, 춤, 방원, 속담, 신화, 전설, 인물, 토산품 등에 대한 문화자료를 실제로 답사 조사하여 13권의 책으로 발표할 계획을 했다. 1938년 3월 5일부터 방응문은 각지방의 책임조사원을 보내는데 이은상은 전라남도에 문일평은 경기도, 황의도는 평안북도 등의 책임조사원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현재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향토문화를 찾아서 라는 재화로 조선일보 지면에 연적해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조선총독부의 중지로 1940년 중단되었다. 1938년 4월 25일부터 조선일보수사가 대강당에서 조선특산품 전라미를 개최하였다. 관람객의 수는 10만 명이 넘었고 당초 10일 예정인 5월 4일을 넘겨 4일을 연장한 끝에 5월 8일에 막을 내렸다. 행사 중 조선일보가 건물 공터에 가설무대를 만들어 연예인들을 초청하고 산대도감, 봉산탈춤, 꼭두각시춤, 맹인재담, 짠지패, 골궁패, 박춘배재담 등의 공연을 섭외하고 가까운 부민관에도 팔도여류명창경연대회, 고전무용대회, 춘향전, 심청전 등의 판소리 대회 등을 5월 4일까지 진행했다. 1938년 4월부터 방흥무는 조만식 등과 함께 국산품 홍보 운동을 펼쳤다. 조선일보사의 사업 건물이자 폐간 이후에도 그가 소유하던 태평로 건물에 조선각지특산품 홍보 팜플렛과 유인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시중에 홍보하였다. 그는 조선측산품 전람회, 애독자증정용 극동시국지도 발간 등을 추진했다. 지금 그 녹화한 지가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녹화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는 조선일보 폐간사건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내용이.